안녕하세요. 이번 시연에는 가상 컴퓨터의 윈도우즈 10 설치하기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좌는 이미 제 유튜브의 현재 요 이름으로 Hyper-V 활성화하기, Hyper-V의 가상 컴퓨터 만들고 윈도우즈 10 설치하기, Hyper-V의 기존 가상 컴퓨터 연결하기 강좌의 후속 강좌로 보시면 됩니다. Hyper-V, 윈도우즈 10에 가상 컴퓨터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학습을 하고자 한다, 특정한 환경을 테스트하고자 한다, 그럴 때 가상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할 목적으로 가상 컴퓨터를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에 저는 Hyper-V라는 이름의 가상 컴퓨터 환경을 하나 만들어놨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인 또 다른 운영체제, 즉 윈도우즈 10 운영체제 안에다가 또 다른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10을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9번, 20번, 21번 강좌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강좌를 유튜브에서 먼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강좌를 한번 살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Hyper-V 관리자라는 것을 제가 띄워놨고요. 이미 많은 수의 가상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기다 하나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치 버튼에 새로 만들기, 가상 컴퓨터를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 컴퓨터의 이름은 제가 이름 하나 주고요. 다른 위치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C드라이브의 버추얼 머신이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C드라이브의 버추얼 머신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사용할 거고요. 다음, 1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메모리는 8192 정도 용량을 충분하게 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서 네트워킹은 기본 디폴트 스위치를 선택하고요. 다음 버튼 누르고요. 가상 컴퓨터는 여기 경로에 이제 그 뭐 뭐 뭐 점 vhdx 파일로 이제 저장하겠다. 기본 값으로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지금 설치할 거냐, 나중에 설치할 거냐인데요. 저는 이미 윈도우즈 10 이미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뭐 뭐 뭐 점 iso 파일을 미리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iso 파일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권한이 있는 iso 파일과 cd키가 필요하겠죠. 제가 이번에 설치할 거는 윈도우즈 10 컨슈머 에디션이고요. 버전 1809고요. 2019년도 1월달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이에 대한 iso 파일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눌러서 가상 컴퓨터 만들기 마법사에서 가상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자 가상 컴퓨터를 만들었고요. 그냥 만들어진 가상 컴퓨터를 선택하고요. 가상 컴퓨터의 속성에 들어가서 검사점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요. 검사점은 사용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마우스 오너스 버튼의 연결 버튼을 눌러서 가상 컴퓨터를 연결하고요. 가상 컴퓨터를 연결하고요. 시작 버튼을 눌러서 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ISO 파일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찾지 못한다라는 메시지 대신에 바로 빈 화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빈 SSD, 빈 하드디스크 환경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치 화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치 화면으로 진행된 거 기본값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요. 지금 설치 버튼 누르고요. 자 컨슈머 에디션은 바로 CD키로 물어보는군요. 그러면 제품키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CD키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의한 버튼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서 기본적으로 가상 컴퓨터 환경에서는 동적으로 늘어나는 127GB 정도 할당된 상태에서 기본값으로 다음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복사 및 설치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될 거니까 화면 넘어가는 거 보고요. 바로 윈도우 설치 중 화면에서 파일 복사 중, 파일 설치 준비 중, 기능 설치, 업데이트 설치 완료하는 중 다음에 재부팅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가상 컴퓨터 환경이니까 이게 새로운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실제 물리적인 컴퓨터에서는 물리적인 컴퓨터에다가 USB 또는 DVD 롬을 사용해서 최신 버전의 윈도우 10 운영 제재를 놓고 이제 요만큼이 모니터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은 계속 보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설치가 넘어가는 거, 재부팅으로 넘어가는 화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설치 및 기능 설치가 다 끝났고요. 재부팅 들어가네요.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바로 재부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D를 또 다시 부팅할 거냐 점점점 뜨는데 예전에는 저때 다시 한번 이제 엔터키를 누른다든가 스페이스파트 눌러가지고 다시 설치 화면으로 들어왔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모습만 보면 점점점 했을 때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다시 설치 화면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윈도우즈 텐 운영체제 설치 화면이고요. 이 윈도우즈 텐 운영체제 설치하는 것도 아니 어쨌든 윈도우즈 운영체제 설치하는 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요. 요즘은 뭐 거의 10분 내에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컴퓨터도 빨라졌고요. 이제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를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빨라진 환경이다 보니까 윈도우즈 텐 운영체제 설치하는데 한 10분 내외면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부팅이 한 번 더 들어가네요. 자 드디어 화면이 변경이 되었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메시지가 뜨네요. 그러면 몇 가지 설정 사항을 설정하고 나서 바로 바탕면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선택이 나오네요. 한국 그대로 한글 버전, 코리안 버전 사용하다 보니까 한글판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기본으로 선택이 되네요. 예 버튼 눌러서 지역을 선택해 주고요. 아이디 페소드 물어보겠죠. 그래서 올바른 자판,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사용하겠다. 예 버튼 누르고요. 아니요.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건너뛰기 하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가상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강의할 때 사용하고 제가 뭔가 개발할 때, 특정 파트 개발할 때 쓸 용도로 따로 윈도우즈 텐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거고요. 다른 많은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프로페셔널 버전,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체제는 그냥 홈 에디션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로그인 하라고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비즈니스 애플릭션하고 좀 틀린가요? 그냥 계정 만들기 버튼 눌러서 계정 만들기 버튼 누르면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하나 만들기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 화면이 로그인하면 조금 틀리네요. 비즈니스 에디션하고 컨슈머 에디션이 조금 틀리네요. 오프라인 계정 메뉴가 바로 보여지는 것도 컨슈머 에디션에서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계정으로 그냥 제 컴퓨터 안에서만 로그인하겠다. 따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든가 회사 계정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로 로그인할까요? 한 번 더 물어보네요. 아니요. 그냥 로그인, 로컬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 주고요. 그냥 현재 가상 컴퓨터 이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근데 가상 컴퓨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값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설정 이거는 강의용으로 사용하니까 어떤 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위치정보라든가 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아니요를 해놓고 수락버튼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바탕화면이 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바탕화면이 노출이 될 것 같네요. 자, 드디어 화면이 떴네요. 네트워크 잡고요. 뭐 이건 개발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개발환경이 아니요를 하고요. 엣지 웹브라우저가 떴네요. 엣지가 한국어로 선택하라고 하고요. Get Started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까지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보기에 전체 화면, 고급 세션은 지금은 바로 붙지 않네요. 그래서 전체 화면 보기로 잠깐 두고요.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이 떴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월 21일 오전 1시 45분 현재 시점이고요. 이렇게 해서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를 설치했고요. 그러면 잠깐 종료를 하고요. 시스템 종료를 하고 다시 한번 가상 컴퓨터를 끄고 설치가 진행 중이었나요? 가상 컴퓨터를 끄고 다시 한번 가상 컴퓨터를 켜고 다시 한번 부팅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꺼짐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연결 버튼 눌러서 시작 버튼 눌러서 부팅을 하고요. 시작 버튼 누르면 이렇게 실행 중 뜨고요. 메모리 8메가 작동시간 진행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 고급 세션이 안 붙는구나. 어 요거는 고급 세션이 안 붙네요.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잠깐 검색해보니까 아 고급 세션은 안 붙는군요. 예 윈도즈 10 홈 에디션에서는 고급 세션이 지원이 안되네요. 오 이런 차이점이 프로하고 또 홈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었네요. 그럼 이렇게 고급 세션으로 화면 크게 띄우려고 했는데 그게 기본으로는 바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윈도즈 10 운영체즈를 하나 더 설치를 한번 해봤고요. 음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가상 컴퓨터 하나 더 설치를 해봤고요. 그럼 가상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 가상 컴퓨터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프로그램 설치하고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무엇인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기능을 적용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가상 컴퓨터에 윈도즈 10 설치하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다만 여기서 설치한 거는 윈도즈 10 홈 에디션이다 보니까 프로 버전하고 다르게 이제 고급 세션은 지원되지 않나 보네요. 예 지금 짧게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나 모를 수도 있고 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거기다 이제 프로 버전을 썼는데요. 프로 버전이라든가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홈 버전 설치해서 가상 컴퓨터를 가상 컴퓨터에다가 윈도즈 10 홈 에디션을 설치하는 과정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